아 두둑하다! 아 두둑하다! 월급 탔냐! 월급 탔냐! 활동 딱 끝났잖아. 어. 플렉스 하는 거야? 먹고 싶은 거 한 번 먹어야지. 먹어야지. 오빠가 쏜다! 진짜로? 오빠가 쏜다! 진짜로? 오빠가 사줄게. 웬일이야? 진짜로? 너 또 열심히 식단하고 다이어트 할 때 약 올렸던 게 식단 해야 될 거 아니야. 샐러드 시켜 샐러드. 아 진짜. 미칭하네. 아니! 잘 먹겠습니다. 플렉스 한다. 물질적인 거? 가장 중요한 걸 맡고 있죠. 가시죠 누나. 계산하면 누나야 원래. 그럼. 뭐 먹고 싶은데? 시켜? 일단! 다 먹어 다! 다 시켜! 일단은 나 활동하면서 피자가 너무 고팠어. 다 시켜! 진짜로? 다! 나, 나 먹고 싶은 거야? 응. 또 나 이상한 거 시켰다고 또 뭐라고 할 거지? 아니 아니 아니. 뭔 피자 시킬 건데? 고구마만 아니면 돼. 나 고구마만 먹잖아. 아니... 고구마는 그 조합이 안 좋아. 오빠랑 식성이 좀 많이 달라요? 많이 달라요. 응. 나 그래서 오빠랑 맨날 피자 먹을 때마다 맨날 내가 양보했잖아. 고구마 맨날 내가 안 시켰잖아. 나는 페퍼로니 못 먹는데 오빠 때 맨날 페퍼로 시켰었잖아. 이번에 좀 양보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? 이번에 좀 양보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? 오케이. 고구마로 가자. 진짜로? 진짜 고구마로 가. 와 씨 무슨 일이냐? 나 그럼 고구마 피자랑 고구마 크러스트까지 한다? 야, 두 번 추가해. 에이? 확실하게 또 쏠 때 확실하게 써야지 나중에 또 나한테 오거든. 와, 3,000원 추가하게 만들어준다고? 고구마? 고구마 피자 안 좋아하세요? 맛있죠. 맛있죠? 맛있죠. 최고죠. 최고죠. 재밌어요. 아버지. 역시. 아버지? 아버지? 너 내 딸이 아니야. 네가 내 자식이겠단 말이야? 조회수 나오겠네. 조건의 자식이었다니까. 이해나로 바꿔야겠다. 과연? 액요주 유역자 army 부당 tane가 엄청난 유일한 정보가 안 돼. 법을 맡기고, 아버지?